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집에 있는 벵갈보무나무 공기종어에 아주 탁월하다고 해서 이거를 구입했었는데요. 작년 6월쯤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여기 화분 속에다 계란 껍질 소 껍질 까서 껍질을 말려서 좀 부스러트려서 흙 속에 이렇게 거름을 주고 했더니 잘 크고 있고요. 아직 곰팡이 실었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소 껍질을 잘 껍질 까서 말렸기 때문에 탈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살짝 제가 마사토랑 흙을 더 보충해줬어요. 처음엔 잘 몰랐을 때 수돗물로 부어서 우위로 줬었는데 저명관수를 몰랐을 때. 요즘은 저명관수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삽목한 지 7주 정도 됐는데요. 이마만큼 폭풍 성장했습니다. 봄에 확실히 삽목을 해야만이 좋다는 거를 또 새삼 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또 임 옆에 또 귀엽게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목한 거를 어디에 놨냐면은 여기에 놨습니다. 여기 마른 흙에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요. 삽목하고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이렇게 마른 흙에 나묘 화분에다가 심어주고서요. 이제 물분물을 요 밑에 살짝 뿌려줬고요. 며칠에 한 번씩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물이 너무 고프고 그랬는지 여기가 이 줄기가요. 위에 게가 쪼글쪼글쪼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살짝 조금 더 줬어요. 그리고 잎을 얼마나 놔두고 띄었냐면은 한 4개 정도, 4개, 5개 정도 잎을 남기고 마디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흙 속에 묻으느라고 그 두 잎은 띄어서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는 흙 속에 심은 거는 이렇게 상해서 못 쓰게 됐고요. 또 보여드리려고 안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물꽂이를 했어요. 물꽂이를 했더니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7주 정도 만에 이만큼 나왔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안 나오길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른 부위에 찐덕찐덕한 그런 게 막이 있잖아요. 이게 자르면은 하얀 거 우유빛 같은 게 나오잖아요. 진액 같은 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도 안 나와서 여기를 잘른 부위를요. 손톱으로 막 긁었어요. 긁어줬더니 이렇게 새 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 삽목했던 거는 얘도 혹시 안 나올까 봐 조금 이제 처음에는 휴지로 닦아줬지만 찐덕찐덕해서 손톱으로 막 긁어냈어요. 긁어내고서 이렇게 심어줬는데 지금 잎이 몇 개 떨어졌냐면요. 여기 생장점 옆에 이건 생장점이 있는 거였는데 조금 큰 것 같아요. 지금 뿌리가 조금 나오면서 자리 잡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끄집어내놓으면 또 몸살 날까 봐 제가 궁금해도 뿌리 내렸을까 궁금해도 꾹 참겠습니다. 고수님이 이거 끄집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꾹꾹 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장점 옆에 이거 입 하나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입 하나 떨어졌고 여기 있던 거 여기도 하나 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에 입을 몇 개 남겼었냐면 네 개 하나 이거는 아직 썽썽해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야만이 이렇게 다른 데로 영향이 안 가고 끝으로 안 가고요. 잎이 크지면서 그런 방지를 위해서 뿌리 내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다고 해서 또 공부한 결과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잘라줬는데도 몸살을 알아오면서 세 잎이 떨어졌어요. 여기 하나 둘 셋 세 잎이 떨어져서 말라서 그냥 버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아직 썽썽하고 여기 점 같은 게 보이는데 새순이 나오려고 그러나요? 점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완벽하게 성공한 다음에 100% 성공한 거 확인된 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마침 잎이 물꽂이가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자랑도 하고 싶고 이렇게 성공한 건 저도 처음이니까요. 고무나무는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거든요. 그거는 9월 2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을 막 지나는 시기라서 실패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봄에 봄과을이라고 하지만 봄에 하는 게 확실히 성공률이 높다는 거를 또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저도 또 보여드리기 쉽기도 하고 이 정도로 성공한 것만 해도 저 자신한테는 신기하고 기쁨인 일이라서 나눔을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봄에 봄에 하는 게 좋다는 거를 저도 느꼈고요. 이게 조금 더 정말 자라면은 이 잎이 조금 나오면은 뿌리가 내려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분갈을 다른 데로 옮겨 심으면서 그때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가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